근데... 차 대표님 보면 여기 옆집 아저씨 편의 내가 좀 나이가 많아 내가 두 사람 많아요 부장님? 응 차 대표님보다 많아 보였어... 오래 보이지는 않았어 나보다 당연히 많아 보였는데? 어이... 포노까지만 하고 출사하는 겁니까? 이제 우리 TV로는 봐주겠느냐? 그렇죠 아주 생각 많이 날 것 같아 진짜요? 강원도 쪽에 만약에 오시면 오셔도 돼 그렇지 그렇지 괜히 지나가다가 티개발 보면 괜히... 오시고... 예 야 이거 포노... 라이브 카페 끝판에 왔네 노래 와... 야 이거 이거... 가전하고 딱 왔네 네 그거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재미... 재미있게 잘 했다 가요 아니... 사장님은 첫날에 막 눈이 왔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염화칼슘 갖다 주시면서 그때 이제 앞면을 켰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은 이제 우리 스텝들이 거기서 묶기도 하고 딸인들하고도 뭐 통화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귀찜도 주면서 인상이 기뻤고 짧게 자리 사장님은 첫날에 오셔가지고 두 분이 술을 마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와... 어떻게 단시간에 그렇게까지 드시나? 어? 아유,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 보고 많이 받았어 감사합니다 아유, 맞습니까? 아, 예, 예, 예 여기 형님 아, 소사랑 소사랑 아, 네네 우리 싸이 여기 여기 있지 이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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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마지막 말이죠 이거 진짜 우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와봐야지 응 안 와봐야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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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